오늘 르바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해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래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래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오 베냐민 지파이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오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절대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라고 하셨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 그리고 정답도 없다. 라고 말하는 포스트 모던이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즘이란 상대주의 그리고 해체주의 탈이념 탈권위 그러면서 어떤 개인의 다양성 개인의 자율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던이즘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포스트 모던이즘이 나온 것도 197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되고 너무나 당연시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요새 굉장히 많은 대중문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예로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문화나 문학작품이나 미술작품에서 기준의 어떤 뻔한 플롯이나 클리셰를 깨버리는 것이 포스트 모던이즘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파리의 연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백마탄 왕자와 어떤 뻔한 공주 이야기 이 이야기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주는 공주인데 굉장히 자율적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이게 흔한 클리셰를 깨버리는 사랑은 사랑인데 지고지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주인공은 선해야 되고 악당은 악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악하고 악당이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포스트 모던이즘의 세계관 속에 나오는 어떤 문화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권위를 깨고 이념을 깨고 어떤 기준에 바뀐 틀을 깨는 듯한 그런데 이런 문화나 이런 사상이나 생각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에서 벗어나는 탈권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존재가 어디였습니까? 교회, 교권. 교회와 교권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이 문화이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고 개인의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개인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들면 뭡니까? 권위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말 안 듣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 모던이즘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들을 좀 경계하고 또 주의 깊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앞선자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의 사건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절대성을 굉장히 희석시키고 그 말씀의 권위를 없애버려서 상대화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리고 이런 사탄의 관계는 지금도 동일하고 지금도 유효하죠. 말 그대로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씀이든, 훈련이든, 예배든, 뭐든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완전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아니면 관심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절대 가치인지 그리고 무엇이 절대 가치가 되어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분별하고 흔들림 없이 붙잡고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언약적 도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절대적으로 또는 내가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기도 하고 자신의 전부를 과감히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종착점은 우리가 현장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보고 또 주위에서 알게 되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라 싸우면 싸울수록 상실감이 크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이 이르기도 하게 되어지고 너무나 허망함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더니 신방 가신 분의 집사님이 저보다 두 살이 많은 집사님이세요. 마흔 둘이죠. 아, 마흔 셋이네요. 제가 한 살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의 친한 후배가 바로 전날까지 같이 장례식의 조문을 가서 열두시 넘어서까지 자정 넘어서까지 계속 많은 얘기를 친한 후배라 왔는데 다음날 부고가 뜬 거죠. 갔더니 바로 어제 밤까지 새벽 늦게까지 자기랑 얘기했던 그 사람이라 믿기지가 않더라는 거죠. 굉장히 신앙인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허망함이 오고 바로 어제까지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그분이 굉장히 아껴 살고 그렇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주위에서 보면서 다 쓸모없다, 다 필요없다 쓰며 살자 이렇게 또 허무하게 말들을 나누는 제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인께서 한창 나이에 갑자기 아침에 못 일어나는 신장마비로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내 인생의 가치가 그건 줄 알고 달려왔는데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니 허망하게 되어지고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런 게 무너질 때에 사람은 인생을 던져버리기도 하는 참 그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감계라는 겁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절대 가치가 없다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고 절대 가치를 붙잡고 언약적 도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우리 인생에 절대 가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절대 가치가 되어지고 또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당시 교회에 율법주의자이 들어와서 보금의 순수성을 희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절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놓치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면서 다른 거 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도 붙잡으면서 다른 거 붙잡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지키고 현장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는 파수꾼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절대 가치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지고 믿음에 직진을 하여 언약적 도전을 하는 언약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바오르니 빌리포스를 통해서 강조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계속 이야기하는 바는 그 4장 4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복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고. 얼굴에 눌림 써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할 이유가 없고 그럼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건 신앙생활에 뭐가 반드시 따라온다? 기쁨.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고 환경에 따라 주어져서 상황이 변하면 사라지고 환경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고요. 설령 우리에게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의 기쁨은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항상 지속되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 누리지 못할 거면 왜 신앙생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만이 아니라 육적인 삶까지 모든 시대와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지켜내는 안전장치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내게 전혀 수그럽지 않으면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해라? 새겨들어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라라고.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이 삶 갈 것을 분별하는 힘. 정확하게 행해야 될 것을 분별하는 힘. 왜냐? 세상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희미하게 섞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시도를 하는 율법주의자장에서 뭐라 말하냐? 개, 들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 누구처럼? 저 이방 종교 사람들처럼 그런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부정적인 면모를 강하게 부각시킵니다. 왜냐? 분명히 거부해라. 철저히 경계해라. 조심해라. 삶 가라, 삶 가라, 삶 가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철저히 경계하라는 거죠. 이들은 육신적인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신들은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을 정지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너희가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인 할 일을 받아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지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율법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율법의 기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재창조의 질서 속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붙잡아야 되느냐? 인생의 참된 구원과 참된 소망이 육체의 배경에 있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으면 그거 붙잡고 자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과 부활의 승리에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그 힘과 능력은 나의 행함이나 나의 배경이나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보호자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따지고 정제하고 비판하는 이 체질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도 죽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나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보금체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방법 없다 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봉사해라. 이 봉사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봉사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그리스도 예스만 자랑하고 드러내라. 이걸 위해서 교회가 이제 3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별히 8주간 토요일부터 8주간 대교구별로 연합캠프를 진행합니다. 3.1조와 함께하는 대교구 연합캠프.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라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중지자, 피텍 중지자들께서 나오셔서 기도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중지자들께서 특별히 8주간 진행되어지는 연합캠프 가운데 함께 참여하셔서 현장을 회복하고 또 기도를 회복하고 영혼구원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으로 응답받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운동의 주역으로 다 서게 되셔서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기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배경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 너희들의 주장처럼 육체의 자랑거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너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바울은 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내세울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뛰어난 혈통 그리고 가문의 배경 뿐만 아니라 자신은 종교적으로도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왔고 너희와 비교가 안 되게 그리고 율법을 완벽히 추구해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모든 모습과 가치의 기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나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소중했던 가문의 배경이 그렇게 중요했던 율법적 지식과 열심이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더라. 왜냐? 영적인 진보를 막고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게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즉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나의 모든 지식보다 가장 탁월하며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배수하면 버리는데 아까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꺼이 갖다 버리겠죠.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갖다 버려도 갖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가운데 영원한 멸망길을 가며 그 인생이 보여지는 대로 황폐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문제와 고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데 그 어떤 자랑하는 율법적 행위와 인간적인 배경과 가문의 배경과 혈통의 배경과 자신의 열심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 해봤잖아요. 바울이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런데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걸 보니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바울은 발견하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 버리고 그리스도 얻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로 붙잡고 그리스도만 붙잡겠다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죠.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가치있는 말이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그리고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어버리듯이 바올에게 있어서 내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교제 앞에 그 밖의 모든 것은 빛을 잃어버렸다. 너무 멋지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존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태속과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마음껏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는 삶 이런 삶이 된다면 우린 진짜 거칠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절대 가치기 인생이 되어짐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원님께 모든 성도님께서 이 바올처럼 오직 그리스로 결론내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임스페커 교수가 자신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위한 담대한 행동과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이 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절대 가치임을 깨달은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증거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갖게 되어져서 일심 전심 지속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주신 언약 지금 교회 시간표로는 3인 1조 활성화를 통한 3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 언약이 나의 생각 나의 언약 나의 사명으로 붙잡게 되어지고 그러니 이 일을 향해서 담대하게 도전하며 실현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절대 만족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또 이 자리간에 함께하신 모든 피텍 주인식자님들에게 우리 속에 이러한 열정이 언약적 열정이 샘솟아나게 되어져서 언약적 성취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CVDIP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